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희망농가 신청이 진행됩니다. 전라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중 대파와 가을무, 가을 배추의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협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추락의 시장 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90%를 보전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되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